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시작된 불안한 내 맘과 한숨 아쉬운 밤이 지나가자마자 바로 날 물었대든 너는 수혜가 돼 널 붙잡고 도망가도 난 멈췄어 그럼 난 어디로 숨어야 좋을까 나무 아래도 아냐 난 들킬 거야 그럼 난 어디로 숨어야 좋을까 나무 아래도 아냐 난 들킬 거야 아 좁은 맘 안에 너를 가두고 내가 도망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아 좁은 맘 안에가 너를 가두고 내가 내가 가 아 저는 이거 쓰기 정말 안 어려웠어요 그래서 성들 Essie